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2, 5 수능 생명과학2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문제 해설 전에 총평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해설 강의, 이거는 주로 이제 누가 보느냐 그러면 지금 수능 끝난 지 일주일 됐어요. 지난번 수능을 치렀던 학생들이 이 해설 강의는 거의 안 봐요. 자, 그냥 점수 결과만 보고 대입 지원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잘 안 보고 누가 보느냐 그러면 내년 수능을 보려고 하는 고3이나 아니면 실패해서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N수생들이 주로 보겠죠. 그래서 내년 수능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내가 이 총평, 개별 문제 해설도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먼저 난이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예상보다, 예상보다 좀 어려웠어요. 킬러 배제 정책도 있었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과학이 전반적으로 쉬워졌고 또 2과목은 전반적으로 서울대 2 필수 시절이 있었다고 2년 전, 올해 24년, 작년 23년, 그거 말고 22년에 봤었던 수능까지는 서울대 2과목 필수 시대였어. 그래서 서울대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변별하려고 나이도가 높았다고. 그런데 그 서울대 2과목, 과탐 2과목 필수를 해제해버리는 순간 이 2,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 떠났다고. 상위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좀 적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도 변별이 많이 됐다고. 그게 작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조가 그래도 조금 더 몇 년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킬러 배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2는 쉽게 내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어렵게 내버렸습니다. 알겠죠? 장난 아니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확연히 어렵고요. 올해 구모보다도 좀 어렵게 냈습니다. 유형은, 평가원 기추가 유형은 비슷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문제 유형은 그나물에 그 밭 맨날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 자, 그런데 등극컷이 이게 문제가 예상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랬잖아. 그런데 1등급컷 라인이 45점. 작년 수능과 똑같아요. 이거를 참고로 메가스터디 아직은 추정이다. 12월달 넘어가야 지금 이 해설은 11월에 찍고 있어. 12월달 넘어가야 확정이 되는데 일단 추정은 그래. 45점. 2등급컷 40점. 그래서 이것들은 작년 쉬웠던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2 과목이 괜찮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생각을 했고 또 2 이거 배우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또 예전에 자기가 2를 했었다. 서울대 필수 시절에. 그런 상위권 친구들이 이걸 하면서 N수행 증가, 메디컬 쪽, 또 이거 노리는 친구들, 과탐 필수, 투과목, 가산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소신 있게 이거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상위권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추세가 이번에 이어졌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서는 어려우면 등급컷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내려가고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등급컷이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3등급, 4등급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조금 공부량이 적었던 학생들도 만만치 않게 있긴 하다라고 하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였고 문제 유형은 예녀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로 이건 거의 고정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구모와 난이도 유형은 유사했고 개념형에 한해서 대부분 평이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추론형 6문제가 유형은 유사했지만 일부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 전사인자, 이것도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추론형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 9번 DNA 복제, 이거 좀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 기출문제 알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6, 9, 그리고 수능, 올해도 그렇고 DNA 구조 그려놓고 거기서 간단하게 찾는 거, 그런 거 내고 염기 조성이 그랬나? 하여간 그런 식으로 냈단 말이죠. 어렵지 않게 냈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 정답률은 좀 의외로 낮았어, 이거. 12번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DNA 구조 그려로 간단하게 DNA, 그리고 RNA 구성 구분하는 거, 염기 개수 세는 거였는데, 이게 매우 어려워서 옛날에 서울대 2 필수 시절의 생 2 수준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 이게. 깜짝 놀랐어, 나도. 하디바인도 살짝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어렵고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 제한 요소는 뭐 비슷합니다. 이건 뭐 일일이 따져가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고난도이긴 하고. 코돈 추론은 이거는 욕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유형이고, 작년 수능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정말 이건 짜증날 정도로. 이거 뭐 시간내에 못 풉니다, 이건. 대부분 이거 찍죠. 정답률이 20% 나왔어, 메가 추정. 하여간 그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어렵고, 이거 어려워졌고, 이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렵고, 살짝살짝 어렵고. 전반적으로 추론형이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으로 유지됐다.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얘기한 것처럼 2과목이 괜찮다라고 학생들이 인식을 할 거야. 생명과학 1은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 이건. 옛날에는 생2가 생원 보다 훨씬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은 생2보다 생원이 더 어려워요. 생2가 할만하다,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2로. 선생님들 수강생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래도 비교는 안 됩니다. 생2보다 생원이 훨씬 더 많긴 해요. 하여간 그래서 소신을 갖고 생2를 해볼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11월 지금부터. 그러면 변별하려고 어떻게 하겠어,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것 같긴 해요. 하여간 그렇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추론용을 이렇게 내도 이게 서울대 필수 시절, 즉 2년 전 수능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한 문제 정도가 쉬워요, 아직은.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넘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 밑에는 위에 1등급 싸움은 치열하다 그랬지. 근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내려가면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 여전히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봐. 전략 잘 봐라.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도 한 문제 정도 어려워질 거야. 3등급까지는 쉽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기도 아니야, 그냥 쉽게야. 진짜?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됩니다. 왜? 좀 전에 선생님이 개념형이 14문제라고 그랬잖아. 2점짜리, 3점짜리 섞여있어. 그럼 2.5점씩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나? 35점이 나온다고. 35점. 오케이? 3등급은 그냥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추론형 6문제가 어렵지? 이거는 공부 조금만 하면 돼요. 한 3개월 공부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유지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그러니까 3등급 목표야. 그러면 이건 완전 땡큐인 과목이지. 두 번째. 그러면 나머지 6문제를 개념형 14문제 다 잡고 6문제를 여러분들이 100주로 내지 않지? 찍겠지? 하나라도 맞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전사인자 추론이 있어. 이번에 정답률이 66%인가 65% 나왔던 거야. 이거는 할만해. 이 유형만 조금 공부하면 돼. 이건 뭐 한 2, 3일 공부하면 돼. 그럼 두 개 맞춰버리면 2등급까지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스킬을 공부를 하면 돼요. 찍는 거 빼더라도 나머지 것 중에 하나 잡을 수 있다고. 2등급까지도 가능하다. 내년에 어려워진다고 해도. 이 정도는 웬만한. 정말 학습 능력과 의지 있으면 다 잡아요. 그러나 1등급과 만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코돈 추론이라든지 하디바인, 제한효소, 염기존송 이런 계산이 막 들어가니까 정말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학습과 훈련. 그리고 만점까지는 코돈 추론을 찍는 거라니까요. 애들이 대부분. 20% 정답률이라. 정확하게 20% 나왔어. 운도 필요합니다. 만점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3등급, 2등급까지는 할 만하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요. 단원별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해요. 분류가 한 문제에 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 쪽이 한 문제가 더 늘어났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2 수능 총평을 좀 마치고 개별 문제 해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